비오는 날 왜 고추를 땄을까요? 장마일상이라 더 놔두면 부울러질 것 같아서 비가 오고 해도 고추나무는 싱싱하게 알 자라고 있습니다. 바닥에는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또 장마철을 어쩔 수 없이 비오는 날 붉은 고추 첫 수확을 마쳤습니다. 옆에는 검은 흙태를 심어서 콩나무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저희 밭에는 비피해가 없지만 또 비피해 많이 당한 우리나라 전역에서 아픈 소식이 참 가슴 아픕니다. 이제 더 이상 비피해 없이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. 비오는 날 고추 수확을 해보았습니다.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